저는 55까지만 일하고 놀 거예요 둘은 다 해요 백보수, 버너 작업 이런 식으로 한 달에 매출말고 순이익으로 한 어느 정도 되세요? 대표님 원래 청소를 시작하셨어요? 청소를 시작했었는데 500 벌면 많이 벌었다? 오늘은 제 세 번째 스승님을 만나러 갈 거예요 제가 싱크대를 하면서 인조대리석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만났었던 칸스톤이라든가 천연대리석 엔지니어드스톤은 제게 알려주신 분이고 오늘 저쪽 분당에서 바닥 천연대리석 연마광택 작업이 있으시다고 해서 제가 오늘 방문을 하기로 했어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배우시겠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들 오해를 하셔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싱크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루도 하고 타일도 하고 외벽 대리석도 하고 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한정적으로 싱크대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사람들은 웬만한 건 다 할 줄 알아요 저도 처음에 배울 때 싱크대만 지속적으로 배운 게 아니라 가정집에 있는 모든 거를 저는 다 배우고 다 할 줄 알아요 대신 주력이 싱크대라는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싱크대고 그러다 보니까 싱크대 쪽으로 많이 비중을 두고 있어요 자 이제 사무실에 좀 도착을 했고 좀 준비를 해서 이제 저희 스승님 세 번째 스승님 분당 쪽에 바닥 천연대리석 연마광택 작업하는 거를 촬영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침부터 이거 우비 있고 너 오늘 뭐하러 가? 가속 방식석 설치하러 간다 비 오는데? 네 오마이갓 자 이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요렇게 스승님은 오전 8시 반이 넘었는데 벌써 이렇게 도착해서 계시네요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어이 안녕하세요 네 어 나 안경 벗고 안경 벗었어요 아 아침부터 웃음이 한가득이시네 와 대표님 완전 지금 예고 좀 하고 찍지 아 특전사 같아요 사실 네 안녕하세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 대빈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거 보고 하나요? 아 저는 석재 유지관리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더달팽이라는 회사의 유정무라고 합니다 대빈님 오늘 긴장 많이 하셨네요 아 그렇죠 뭐 맨날 셀카만 찍다가 이런 거 하니까 아 그래요? 네 대빈님 이거 하신지 얼마나 됐어요? 이제 10년 됐습니다 장인이시네요 야매에요 야매에요 장인 없어요 우리나라에 장비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역시 마케팅이죠 자 이게 이제 천연대리석인데 이 매즈들을 다 따고 줄눈 작업을 새로 하면서 여기를 연마방택을 해서 광택 작업을 할겁니다 오케이 여기다가 집중기를 놔두려고 하거든요 아 장비들 여기 위에다가 예 집중기 하나 놔두려고 하는데요 이제 바닥 손상 안가게 네 돌려줘요 얼굴 한 번 돌리자 너 뭐야 왜 아직도 여기있어 안녕하세요 빨리 독립해 너 좀 많이 벌었잖아 아 오늘 현장 왔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고 뭐 한다는 게 이 바닥이 엄마한테? 네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너무 대표님 이 대리석은 종류가 뭐예요? 델리카토크림 이 체난대리석 이름이 참 어려워요 이런 종류가 이제 산지에서 많이 땄어요 비앙코 카라라 이런 거 같으면 그 지역 카라라 지역이던가? 피앙코 지역 어 카라라라는 지역에서 이탈리아에 거기에서 따가지고 뭐 비앙코 카라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줄눈 작업을 새로 다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다 따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좀 매지들을 다 타낸 거예요 새로 넣어드리려고 이런 코너 부분 그게 이제 드라멜이라는 장비인데 조그만한 난로 그라인더가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을 다 타내는 거예요 보통 여기 현관 바닥에 깔리는 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복합 타일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대리석 원판으로 깔리는 경우가 있고 파일로 이제 마감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여기는 대리석 원판으로 마감이 된 곳이에요 단 헤드를 이제 청소기로 우선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현관 하나를 할 줄 알면은 이거보다 백백 큰 데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종은 똑같아요 크던 넓던 집진기가 나오고 있는데 집진기 클라스가 달라요 대표님 이거 집진기가 얼마예요? 100만 원쯤 넘는 거 같아요 매지를 타다 보면은 돌이 깨져 있는 곳들이 이제 드러난다고요 매지가 잡아주고 있던 애들이 매지가 빠지면서 돌이 깨진 곳들이 드러나는데 얘네들은 이제 보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보수하는 방법을 제가 배워서 다른데 여기저기 지금 이 천연대리석이 바닥만 되는 게 아니라 화장대, 세면대, 엘리베이터, 테이블 엄청나게 많죠 제 영상 중에 그 유흥업소 테이블도 천연대리석이었어요 이거랑 똑같은 이제 줄눈 작업 전에 마스킹 테이프 작업을 먼저 깔끔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지금 그러면 이거 여기는 현관인데 호텔 같은데 엄청나게 큰 면적 있잖아요 다 하죠 거기서 다 이렇게 마스킹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오 마이 갓 마스킹을 안 하면은 마스킹을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러면 그 줄눈제 소고량이 많아요 세이석에 들어가는 줄눈은 타일에 하는 줄눈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타일에 들어가는 줄눈은 그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이제 반짝이 줄눈 폴리우레나나 에폭시 계열이 들어가는데 얘는 레진이라는 계열의 줄눈이 들어가요 얘는 이제 굳으면 돌이 돼가지고 굳은 다음에 이제 연말을 통해서 대리석과 매끈하게 이어지게 만들어줘요 그럼 이제 눈으로는 줄눈이 작업 끝난 다음에 눈으로는 줄눈이 보이는데 실제 만져보면은 그 줄눈이 안 만져져요 바닥면 전체가 한장처럼 만들어줘요 이후로는 이제 때가 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간혹 대리석을 줄눈 작업을 하면은 비싸다고 여기다가 타일 줄눈을 넣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더 싸니까는 그거는 연말하면은 다 떨어져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절대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거 할 바에 그냥 시멘트 줄눈 그대로 쓰는 게 훨씬 나아요 이제 얘가 굳으면 돌이 된다는 거죠? 네 일단은 꽉 꽉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야 속 안에까지 쫙 찼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서 여기를 연말을 치면 완전히 예뻐집니다 또 연말은 또 자완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대표님 그러면 이거 지금 줄눈까지 지금 하고 왔는데 네 이거 얼마짜리 작업이에요? 이거 70만원이요 9시부터 2시까지 하고 70만원 네네 제가 봤을 때 자재값이 아예 안 들어가던데 어휴 들어가요 아까 그거요 레진? 그렇죠 하하하하 왜 자꾸 웃으려고 그래요? 자재값 들어가요 그러면 하하하하 왜 자꾸 웃어요? 하하하하 한 달에 매출 말고 순이익으로 네 어느 정도 되세요? 한 1500정도요 한 1500정도? 네네 그보다 더 많을 때도 있나요? 있죠 적을 때도 있어요 적을 때도 있고 네 평균적으로 한 1500정도 왔다갔다 네네 예 예전에는 원래 뭐 했었어요? 이것저것 했었는데요 태권도 사범도 했었고 사격장도 했었고 광명철산에서 비비탄 사격장 했었어요 아 근데 대비님 그러면 그런 자영업 말고도 네 뭐 부동산 쪽으로 자격장도 많다고 들었는데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그냥 자격증만 있어요 아 부동산을 차려서 하셨던 건 아니고? 잠깐 했는데 네 안 맞아요 그러면 그 자영업 쪽으로 하시다가 어떤 계기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대표님 원래 청소를 시작했었죠? 청소를 시작했었는데 거기 이제 현관 바닥이 있었는데 닦아도 깨끗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검색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대리석이고 이건 연마광택을 해야 된다 해서 그 업체를 이제 섭외해서 의뢰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배우게 됐어요 그분을 이제 알게 돼서 그때는 수입이 괜찮았나요? 그때는 청소 쪽은 진짜 500이였어요 순수히 500벌에 500벌면 많이 벌었다? 네 대리석 쪽을 좀 알게 되고 하시면서 이쪽으로 전향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한마디로 대표님도 이제 흐름에 따라서 아이템을 좀 바꾼 거네요 그렇죠 이제 얘로 여기 천연대리석을 연마를 하는 거예요 연마 오케이 대변님 얘는 이제 무게추 무게추 4분에 3분 얘는 무게추 1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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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kg 이게 총 이제 40kg 20kg 네 아 여기 밑에는 이제 20kg 연마를 하고 나니까 이런데가 매끈매끈해졌어요 그냥 돌 한판인 것처럼 만지면 느낌이 하나도 안 나요 자 이제 이렇게 연마 작업이 완료가 됐고요 여기 이런 이제 줄른들 완전 맨들맨들해졌어요 이제 광택 작업 지금 작업을 하면서도 네 오더가 계속 들어와서 무늬를 잡으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없고 지금 조명이 이렇게 따라다녀 지금 따라다녀요 지금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일단 광택 작업은 마무리가 됐고 이제 중성 세제로 이제 마무리 청소 세척 작업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런 잔해들이 이제 초보들은 이런 이제 잘 처리를 못해서 이게 나중에는 이제 얼룩으로 남아요 이런데 이제 마지막에 중성 세제로 깔끔하게 이제 세척 작업을 해 주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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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성 세제를 사용해서 세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광택이 지금 장난 아니게 나고 있어요 이 작업을 해 놓으면 완전 집에 들어올 때부터 기분부터가 달라요 너무 깨끗해가지고 깐짝깐짝거려면 좀 생동감도 넘쳐지고 공간이 좀 더 넓어 보이는 효과도 나고 그래서 이제 고객님들이 많이들 하세요 자 자 작업이 완료됐어요 엄청 이뻐요 여기 광택이 지금 장난 아니게 나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작업이 완료가 됐어요 엄청 이뻐요 이렇게 에잇 가잇 지금 작업 결과를 보면 일단 이 광 광부터가 너무 맑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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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줄눈이 그냥 안 만져져요 그냥 이 돌이 그냥 하나인 것처럼 아무것도 안 만져져 그냥 시각적으로만 지금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이거 집 안마공사고 이거는 이 전분이 해놓으신 거 이렇게 있어요 아 여기 이 부분이? 아 근데 그때는 여기가 이제 낡아도 낡으니까 괜찮다고 했는데 여기 공사분하니까 되게 지저분하니까 아 이거 대리석이라 아까워서 얘가 좀 됐던 거거든요 공사할 때 대변인 이거는 어느 정도가요? 거실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번 하면 이사갈 때까지도 거의 안 하는데 우리 주기적으로 전화 오시는 분이 있어요 한 어느 정도? 한 3년에 한 번씩 응 근데 가면 아직 좀 더 있었다고 될 거 같은데 막 그런 식으로 있었지 거기 수원에 한 한 3년 5년 간다는 거잖아요 응 지금 바깥에서도 보고 있는데 이 광이 지금 장난 아니에요 불이 꺼졌을 때 광이 더 좋다 그치 응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분 담배 많던데 제 담배인데요 대표님 아 예 제 거 있으면 그냥 집에 갔죠 얼굴 좀 보여주세요 네 아 대표님 그러니까 대표님은 지금 이 작업 같은 경우는 대표님한테는 엄청 작은 작업이고 보통 그렇죠 주로 하는 거는 이제 거실 뭐 거실 주방 복도 현관까지 보통 평일은 그런 거라고요 주말은 이제 건물 그쪽은 이제 오히려 소음이나 이런 작업은 총일날은 못하니까 네 대표님 왜 안 쉬시네요 아 요즘은 가끔 쉬어요 요즘은 가끔 쉬어요 요즘은 가끔 쉬어요 요즘은 가정집 일이 많이 빠져있어요 지금 매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작업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새로 들어갈 때 그렇죠 이사갈 때 많이들 하시죠 네 그때 많이 하죠 자기 집에 많이 하죠 매매 그렇죠 매매가 돼야지 임대차이는 안 해줘요 아 이제 건물이나 뭐 이런 사무실 같은 데는 이제 사업 운용차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런 데는 이제 또 주기적으로 하는 곳들도 있고요 주기적으로 네 아 이렇게 이제 어 뭐 1년에 한 번이라든가 사람들 많이 왕래 있는 곳은 네 주기적으로 하고 그래요 아 그러면 대표님 향후에도 이 일이 되게 지속적으로 많을 것 같나요 어 꾸준합니다 이 천연대리석 네 대표님은 근데 화강석도 하시고 돌은 다 해요 대리석이란 대리석은 다 네네 돌 그러니까 설치하고 시공하는 건 안 하고 유지관리하는 거는 다 해요 아 연마강택 보수 버너 작업 뭐 이런 식으로 네 아 대표님 그러면 앞으로 추후의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55까지만 일하고 놀 거예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마흔아홉이요 아 맞나이? 아이 아 뭐